소개하려면 킹스톤 스윗 호텔의 스피리어룸 입니다. 스피리어룸 사이즈는 30스키미터입니다. 방번호 606호입니다. 킹스톤 스윗 스피리어룸은 자 들어오면 바닥이 카페트입니다. 카페트라는거 염두에 두시구요. 카페트 청소는 비교적 깨끗하게 잘 되어있어서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카페트 룸 싫어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테츠클럽 항상 정확하게 밝히는 것을 좋아하죠. 방에 들어오면 앞에는 거울이 있구요. tv 가 있습니다. 왼쪽에 미니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 열자마자 왼쪽에는 이와 같이 옷장이 있습니다. 옷장 문은 없구요. 오픈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침대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침대 킹사이즈 베드입니다. 침대 세팅을 한거 보면은 역시 삼성급 호텔의 한계가 드러나죠. 침대가 아주 세련된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삼성급 수준에 딱 맞는 세팅입니다. 자 벽면에는 스탠드어커라는 벽걸이 등이 양쪽에 두개가 있구요. 천장에 LED 등이 두개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이와 같이 플러그인 소켓과 그리고 아 여기 USB 포트가 있네요. 자 USB 포트가 있다는 것은 최근 3,4년 이내에 리노베이션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대 앞에 보면 TV가 있구요. 자 여기는 책상입니다. 거울이 있죠. 거울이 있다는 것은 책상 겸 화장대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는 미니바 인데요. 미니바 열어볼까요. 자 이제 비어있구요. 근처에 7-11이 있으니까 7-11이 있으니까 맥주나 사이다, 콜라 등을 구입해서 시원하게 드실 수 있죠. 자 커피포트가 있습니다. 커피 잔이 있구요. 세수 두 병. 그리고 커피와 차 세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트렁크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구요. 네 여기는 지금 옷장입니다. 자 실내와가 있구요. 그리고 여기는 목욕 가운이죠. 자 그리고 여기는 안전 금고입니다. 자 여기는 욕실입니다. 자 이쪽에는 세면떼가 있구요.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제공하구요. 자 근데 치약지술은 없습니다. 준비해 오셔야 되구요. 자 타올은 아이와 같이 있습니다. 자 뒤에 보면은 샤워부스입니다. 샤워부스는 꽤 넓은 편인데요. 자 위에 레인 샤워기도 있구요. 레인 샤워기도 있고 이동형 샤워기도 있습니다. 자 튜브는 이와 같이 앉아서 샤워 수가 있죠. 노약자들 되게 좀 편안하게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헤어드라이브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방은 조용하기는 합니다. 에 주변이 콘도나 호텔이니까요. 근데 뷰를 제가 체크해 보니까 뷰는 특별하게 볼 뷰는 없습니다. 자 앞에 건물이 있구요. 여기 보니까는 계단이 있습니다. 비상계단이죠. 계단은 있는데 뷰는 이정도입니다. 환기 할 수 있구요. 자 호텔비를 생각하면 추천이 가능합니다. 호텔비가 킹스톤 스윗이 매우 저렴한 호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한때 킹스톤 스윗 호텔은 한국 시장이 대단한 인기 였었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스쿰비 쏘이 11이나 13, 15쪽에 호텔들을 계속 지어야 되다 보니까 예전만큼 인기를 못 누리고 있는데 여전히 킹스톤 스윗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텔비가 저렴하고 나름 가성비가 있죠.